이미 자폈 아 빌려볼까 어딨어 우리 양골 receivers 휘벳은 3세력이다 오케 제3세력이냐? 오케오케 야 주짓게 왜 딴 데 맞냐? 어? 히어스 지금 안되잖아 로그인되는데? 어 어 야 일단 군필이가 빠졌으니까 히펫이랑 나와라 어 아니 형 나 지금 우리 여왕볼 내리러 갔다니까 아 그러면 나와라 일단 나와라 나와라 하자 마 니들 나와 나가야 되죠? 죽이요 듣비세요 왜 나가야되죠? 아니 왜 나가야되죠? 아니 왜 나가야되죠? 나 못갈걸? 오 나 염력 나 염력 아니 염력 아 나 물렸다 하나 컷 와 무슨 컷 아 어 아 나 도피가 빠진다 하나 더 컷 컷 뭐지 인정합니다 아 다 패네 아 이 새끼 두 패만 하게 만드네 진짜 도핑을 왜 하지 거 그 어쩔 수 아 니들 여기 점령이요 이 새끼들 도핑하게 만드네 ㅎㅎㅎ 아냐, 도핑 안하고 내가 그냥 필 줄게 아니, 님들, 쟤 도핑 안 보이십니까? 아니, 율리아 지금 1, 2, 3, 4, 5, 5, 6, 6, 7, 8 열 개까지 갑니다 열 개 주게요 어, 얘기해 우리 민서 왜 원조로 추방했어 형? 추방한 거 아냐? 지가 나간 거야 아, 그래? 민서가 누구야? 민서? 근데 1번 안 와 아니다 바꿔줄게 일단 4대가리 1번이 여러개 여러개 1번 까줘 1번 나네 1번 나네 나 너야? 난데? 난데? 1번씩 난데? 아니 형들 전장하고 있냐고요 야 안식에서 내동하고 있어 야 해포 어 우리 형 호폴리 어어 휘패 저쪽이야? 예 도르네 무시하고 오 저 갑니다 저 갑니다 필따이 있어 필따이 있어 저는 죽지 않아요 어 너 어디가냐 저는 죽지 않아요 오 백야 아 누가 백야 걸었어 백야 개꿀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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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왜 공태 탈퇴 되냐? 야 나 또 배가 야 공태 줘 왜 다 아 우리 해보 야 야 야 야 도핑하지마 지금 뭐하냐고 어? 지금 뭐하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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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가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해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해 안식 안식도 해 자라가 자라가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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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또 배가 나 또 배가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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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지 까 1번지 까 일단 제가 1번지 호킬하거든요 호킬 제가 호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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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마나 나 마나 존나 깔린다 내가 아 아 이 새끼 호킬 뭐하지 힙해 왜 안나오지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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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새틱 이 새끼야 플리샷가 플리샷가 아 아 나 배가 나 배가 나 배가 나 축조 좀 어 나 배가 나 축조 좀 오케이 도련님 바고바고 치지마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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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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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담아 바보다 1번 활 활 나 축조 아 호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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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킬 뭐야 야 햇볼 여왕벌림 뭐하시죠 여왕벌림 안 지키지 일단 도련님 까 그냥 도련님 밖에 쏴봐 도련님 공 까지마 공 까지 어 도련님 밖에 꼴 1번지 공폭 도련님 나갔고 도련님 까 도련님 까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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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누가뜰 업jekt aparecer 자기 누나 도련님 형님 저 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4번째.. 1번째 정파? 1번째 정파 1번째 정파 1번째 정파 1번째 정파 1번째 정파 1번째 정파 빼봐 빼봐 우리 빼봐 우리 빼봐 빼봐 아아 근데 우리 3대 5대에 비행한거 뭐죠?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풀샷 땡겨 넣으면 오오오오오 뭐지? 어 풀샷 장점 뭐가 낮아졌다 템 넣어 크창이구나 아 이거 초록이가 좀 도핑이라서 막 쓰면 안되는데 아 저 도핑 도핑 지원받는 사람이라서 이런사람이네 뭐하지? 아 며칠전에 며칠전에요 칙콩 이거 300개씩 받고 우편좀 갔다오 우편좀 갔다오 어 어 어 어 어 윤동주 어 윤동주 여기 있는데 우편 나오라오 1번째 정파 넣어놨다 어 야 해보 어 어 뭐하지 뭐하지 도련님 공포 야 해포 해포 좋아 우리 우리 여왕물 우리 여왕물 지켜라 ㄹㄹ. 크 renov 담기! 뭐야 KV 1번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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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짱 일본 도시 XXX 뭐냐고? 생각난 무저uno 뭐냐고! Nu C6K아 Hyo 미친세키 아니어ls EB3 traductor 30% 야 100개 나 100개 1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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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만해 나 죽자 아 우리 근데 뭐하지? 야 그냥 1번만 딱 깔아 우리 근데 뭐하지? 심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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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공에 맞았다 도련이한테 가끔 쏴야지 공속 돌이니 공속 도련이 쏴줘 한 발 더 응 수고 딴 거 같아 3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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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리가 안된다 거리가 안된다 어 적진 거리 안됐거든요 수고 흠 야 씨발 걔 구덱이야 쟤 뭐야 애초초기저 야 1번대 1번 1번 딸기다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어차피 도련이 없으면 딜러 없어? 도련이 미신 도련이 미신 도시 쿨이었어 도련이 공포 아 공포 돌았나 진짜 원 도련이 공포 도련이 공포 1번 1번 딸기 어 방막든 찐딸 안 들리는데 뭐냐 내가 벌었어 뭐야 얘 내가 벌었어 풀 풀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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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필 됐으면 풀어 나 죽 젖어 나 죽 젖어 야 나 죽 젖어 야 1번 딸기 1번 딸기 엽력 아 쿨 안 넣왔네 야 도련이 그냥 도련이 따 도련이 나오고 컷 1번지 컷 야 도련님 너 죽는다 난 모른다 야이씨 도련님 공속 공포 들어갔다 인도우주 정파 와 이거 뭐냐 뭐여 이거 아 나 또 펜트당하거든 문이 아닐거 나 배가 오원진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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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죽었다 뒤로 하나만 더 있으면 이길거 같은데 인정한다 만화 좀 채웁니다 저 만화가 너무 없어 도련이 심심중 심심중 심심심심 진짜 꿔했어 아 진짜 야 배워 배워 배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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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가 축적뿔 핏핏이 돌았나 주식찍고 아니 딜러 딜러 헌트잖아요 저기 몇명이죠? 여기 3명이요 5명 아니야? 뭐하지 저기 아니 일단은 내가 겁나 잘해서 저희는 토핑이었거든요 저는 도핑을 왜 하지? 도핑을 왜 하지? 도핑을 왜 하지? 도핑을 왜 하지? 도랜 어디 가지? 도랜 어디 가지? 도랜 어디 가지? 도랜 봐봐 도랜 봐봐 어허허허허 야 핵보이 핵보이 아아 잠깐만 저거 좀 더 느려졌거든요 아 핵보야 아 핵보야 raison 아 아 근데 진짜 걸렸나 보다 도련은 까냈어 그냥 와 3종을 낳을 때 주나 좋은데 3종을 낳을 때 잘 써 쟤 어 나도 쟤가 도련 다음에 3종을 낳을 때 사야겠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 돈이 풀었네 개꿀 아 햇볼 뽑아봅시다 내일 모레 내일이구나 도련이 우리 힐타기 없어 도련이 우리 힐타기 없어 으흐 컷 와 제가 컷냈죠 아 저 죽네 3종을 낳을 때 아니야 내가 잘 쓰는거야 제가 제가 여왕물리 어디 계시죠 왜 뭐해 뭐냐고 너무 밸런스 공개인데 이거 뭐냐니까 야 3번지 3번지 힐타기 햇볼 도핑했거든 어 빡쳐서 나와라 빡쳐서 도핑했대 아니 도핑 왜 하지 우리? 응 이제 도련이 날 존나 노리겠네 오키? 오키? 이거다 이거다 우리 전략 오키? 오키 고다 고다 우리 전략 오키? 오키이다 야 이제 휩패치 나왔다 야 고다 야 휩패치야 니가 오면 밸런스 다 터졌는데 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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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불이 네 한 명 컷 나 또 밀렸다 나 봐봐 나 봐봐 심신 컷 심신 컷 나 표식 해보 염력 나 구원 겁니다 어 공필 공필 원언도 온다 원언도 온다 쫙 끊긴다 개꿀띠 심신이 배가 건다 아니아니 에잉 해법 기절 해법 침묵 해보 과거 표샤가 놀인다 위력 호생 어 나 죽였다 콩콩 내가 나에게 월드? 아 정말 걸릴거 같고 시바 1-1-1-1 안 풀렸어? 아 괜찮네 풀샷 연명 심심이 나온다 심심이 나온다 나 공해 아 배가 뭐야 아 또 배가 아 물봉 쓰고? 어 물봉 아니네 풀샷 나 고맙다 풀샷 너무 고맙다 심심이 개피 아이 풀샷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오 피쌌다 펫버그 배가 심심코 심심코 야 힐 안하고 나 시발 불필려고 호생 지금 힐 딱 죽는다 힐 딱 죽는다 나 그냥 도련님만 쏴 야 나 죽겠다 도련님 힐업 그래도 빌 안 넣으면 수치야 도련님만 쏴 그냥 해포의 악마의 보름 오키 해포 잡자 해포 잡자 심심이 나온다 심심이 나온다 죽이요 끄이세요 심심 무적 무적 심심 무적 심심 배가 걸게 내가 심심 배가 걸게 심심 배가 걸게 해포 주게 나 나 죽죠 아 죽죠 다른거 걸려 1-4 1-4 죽죠 쿠리아 죽죠 쿠리아 죽죠 쿠리아 아 곧 풀린다 곧 풀린다 나 죽죠 놈 나 죽죠 놈 너 배가 걸어서 니가 알아서 풀어 니가 알아서 풀어 야 활력도 안했어 활력도 안했어 도련님만 까 심심심 심심심 1-1 1-1 나이스 개꿀띠 심심 배가 걸게 나 배가 심심 배가야 군빌려올생 그거 빌려올생 빌려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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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바울 뜰게 심심 바울 바울 어이 개꿀띠 빌려잠 이겼다 죽일게 또 와봐 떼지마 야 말 죽이자 말 나 도킹해 안 되겠어 나 도킹해 나 도킹해 나 도킹해 말 죽이자 말 죽여 컷 말 컷 야 너네 기다려가라 내가 도킹 딱 해줄게 야 우리 빼자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죽일게 진짜 일단 도피한다 설마 우덜만의 비밀로 빠는 거 아니야? 아니 내 정도 도핑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야 이거 초승돌 뺄 수 있는 거 있지 다 전체 다 어 세포만 부하러 온다 터트려 야 우편 좀 꺼내줬 사람 우편 꺼내줬 사람 우편 나가자 우편 꺼내줬 사람 우편 어 나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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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도망간다 잎룡 땡겨봐 야 우리 켜라 켜라 빨리 다 나와 오케이 켜 켜 켜 켜 또 끌어줘 어어 왜 치지 왜 치지 왜 치지 이거 해포쿠 해포쿠 하나 커 하나 커 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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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심심 방구 심심 방구 치지마 심심 치지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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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호 던다 개꿀띠 원호 안 끊긴다 축적하러 어 오케이 야 1번부터 딱 그냥 1번만 까면 돼 1번만 까줘 그냥 1번 까 1번 알면은 어 해포쿤 1번 1번 심심 심심 어디지 심심 어디지 심심 어디지 누워있네 음 축적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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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이세요 야 나 또 방금 해포힐 방금 적자 해가 진짜 해가 진짜 예지에요? 아니 겨울 한참 야 1번만 까라고 야 야 라일라이 뭐야 아 동대 야 동대 끝난 바로 아아 아 뭐하지 아 염려쿨 까비 아니 방금 황평 허리 황평 허리 맞았거든요 방금 안죽었어 안죽었어 못죽였어 도망갔어 잠시만요 재도핑좀요 심심절한다 심심절한다 헤포한테 도핑 한 번 더 감습니다 야 헤포야 빨리 부활해 고기먹고 구원 간다 기다려봐 도핑좀 하자 잠깐만 우리 도핑좀 하자 1번만 깔아 제발 내가 1번거든 나 빠킬 나 도핑좀 했지 도핑해 시바 도핑한다 아아 시바 지금 한 명의 의식 1 turb 아, 방울 방울이야 방울 아 됐다 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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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 아 저거 존나 빡쳐 야 핵폼 제가 걸게 제가 갈게 군필 군필 염력 풀샷 풀샷 풀샷부터 잡아 풀샷 먼저 풀샷 헤포야 빠져나가 헤포 헤포콘 헤포콘 야 헤포 헤포 아 죽었다 컷 야 잘한다 왠지 퀵 줘 킁샤 킁샤 퀵 헤포 헤헿 일단 다 부활해봐 아 나 피치 형 좀 데리고 와봐 10리라인 좀 데리고 와봐 아니 4대4인데 뭘 또 데리고 오죠? 아 2명 더 수용해드리면 돼 나갈 준비하자 나갈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갈 준비하는데 백월 년 어? 예수고 예수고 야야 나 방울 방울 예수고 야 1번 가 그냥 1번 가 1번 가 1번 제발 1번 봐봐 어 어 심신 개피 심신 무적 1초 무적 1초 이제 풀린다 흐렸어 야 나 히로폼 없죠 오케이 히로 아 아 저거 뭔데 ㅅㅂ 저거 저거 ㅈㄴ 싫다 진짜 ㅈㄴ 내가 야 저 ㅈㄴ 깹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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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헐포 헐포 헐포의 음력 헐포 헐포축정 방울라이스 생어리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야 좀 들어가있다 야 헐포야 들어가있다 소연아 들어와 소연아 들어와 소연아 들어와 소연아 들어와 그래 못 들어가도 못 들어가 결계 쳐봐 결계 없어 아 무정 날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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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아 어어 담탐 됐나요? 심심 빡종? 엄크 엄크 염크 염크 말을 안하지 진짜 진짜 빡종인가 고고고 일단 이들 안발라